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가 지금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지금까지는 뭐냐? 지난주까지 설교했던 것을 어밍화한 거야 그런데 지금 12시 반이거든? 그래서 이 설교를 그래서 이걸 이렇게 했더니요 사람들이 왜 지난 걸 다 설교했는데 또 하냐고 또 막 그래요 그런데 이거에 처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가지고요 2000년 동안을 우려먹은 분이 하나님이셔 만약에 이걸 적연다 그러면 계속해서 성경을 써줘야 될까요? 새로운 말씀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66권을 가지고 2000년을 써먹어보라 재탕 중에 재탕이 성경이에요 그런데요 성령이 강타하면 이 말씀이 늘 새로운 거예요 나의 처지와 나의 형편에다 다 말씀이 달라 성령을 지하자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이 성령을 제아하는 것을